다치기 좀 하지마 조이는 찍을 수가 없어요 찍으려고 하면 너무 들이대 월요일날 배달시켰는데 금요일에 도착했어요 저번에 사려다가 못산 케참 그니깐 물은 제거 제거 그때 당겨줬어요 양념이 Gazelle 양념이 또 한글 사용해요 양념이 영양제하고 그리고 밥도 좀 샀어요 뭐지? 비타민 헤어볼하고 멀티비타민이네요 다이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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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에요. 거기 누우면 안돼. 책 줘. 야. 화내지 말고. 이거 아닌데 왜 화내. 루카스가 집에만 있으니까. 집에서 뭔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. 이걸 한번 사봤어요. 한글 공부도 할 겸. 이렇게 따라 쓰는 책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읽으려고 샀어요. 루카스와 같이 고전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.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니까. 제가 먼저 공부를 좀 하고. 루카스랑 같이 읽으려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읽고. 무척 감동을 받았던 그런 책인데. 루카스랑 이번에 같이 읽으려고 구입을 했어요. 이놈의 방식을 해본다고 해요. 둘은 아직도 안 한 번을 들여줄게. 이 책은 어디서 넣어줘야. 이 책을 읽어봤래? 그 책을 읽어봤래? 이게 왜 이렇게 말이야? 그 책을 읽어봤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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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나? 다행히나? 이쁘다니 쳐다보다는 이유 왜 이렇게 소리를 다 놓지 말robi지 않고 어쩌다가 장갑이 필수인 세상이 됐네요 옛날에는 루카스가 여기 앉으면 떨어질까봐 겁났었는데 이제는 의자가 너무 작아보여요 야 내 자리야 내 자리 토마토 들어가니까 맛있지? 토마토 넣으면 되게 시원해져 밥 먹을게 뭐라고? 잘 먹을게 오징어 젓 아니야? 장난자 야 야 또 시작이야 야 나 저리 가라고 나? 나 머리 머리 나 지금 대각선으로 가고 있어 손에 묻어도 된다니까 싫어 다 하고 닦아 싫어 너 손톱 좀 잘라야겠다 나 지금 대각선으로 가고 있어 응 오 귀여워 잠깐만 얘도 말랐어? 아직 안 말랐어 아직 덜 말랐어? 어 어디갔어? 여기? 우리 한개 밖에 없어 여기 아 안돼 헉 엄만 다했다 나 아직 다 안했어 두두리뚜두두둑 아 엄마는 다했다 아 잘하네 잘 같다 됐다 야 야 야 야 내 봐 야 귀여워 집에 있으니까 배달을 많이 먹네 응 배달 많이 먹어 안 먹어 콜라가 사이다 보다는 탄산이 더 많아 콜라가 더 많을걸? 쥐뽀야 그래서 쥐뽀 쥐뽀 아멘